자 208페이지 인데요. 지금부터 관리비 및 회계운영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계정을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계정은 크게 관리비 계정이 있어요. 관리비 계정이 있고 관리비 이외의 계정입니다. 관리비 이외의 계정. 관리비 이외의 계정. 관리비 이외의 계정은 관리비다 아니다. 크게 세 가지 구분합니다. 첫 번째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 사용료가 있고 두 번째 구분징수 비용이 있습니다. 구분징수. 세 번째 이용료 등이 있어요. 이용료 등. 지금부터 관리비냐 사용료냐 구분징수 비용이냐 이용료를 구분할 겁니다. 이때는 부담자에 따라 달라지고 누가 발생시킨 비용이냐 따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관리비에 납부가 나서 이 내용은 자체가 나오느라 이 안에 중요한 뜻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관리비를 계정을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시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시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직에 납부한다. 관리비는 비용계정입니다. 어디다 상하는 비용이냐. 공동시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상하는 비용을 관리비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유지관리는 누가 할 거냐. 관리지가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비용 중에서도 관리지가 발생시킨 비용은 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관리지가 발생시키는 비용은 무엇이다. 관리비. 그런데 입주자 등이 발생시킨 비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대전균이나 세대수료율을 의미하는 거야. 그것은 누가 발생시키는 거다. 입주자 등. 그때는 사용료 계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가 발생시키는 비용은 무엇이라고. 관리비. 입주자 등이 직접 발생시키면 사용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 납부하는데 누가 납부하면 됐어. 입주자 등. 그럼 사용자도 포함되어 있죠.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여만 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부담하지 않고 소유자만 부담하면 비용이 있단 말이야. 걔는 구분증수비용을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비용계지만 이용료는 잡수익계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비 등이라 할 때는 관리비, 사용료, 장착, 구분증수비용을 관리비 등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자에 따라 관리비가 되는 게 있고 구분증수비 항목이 되는 게 있고 발생에 따라 발치가 발생시키면 관리비가 되고 입주자 등이 발생시키면 상류계 중의 감당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관리비부터 먼저 정리해볼게요. 의인기준 넘어서 한 번에 관리비 비목이 있답니다. 관리비는 다음에 비목으로서 10가지 비목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호온네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크탕비, 수선유지비와 위탁관리 수소 10가지 비목이 있는 겁니다. 하고 이 비목비로 세부 개정이 나눠지는 거야. 그런데 이 10가지 비목은 입주자 등 부담에 발치가 사용하는 비용을 관리비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인건비의 세부 구수 항목이 뭐냐 그걸 나중에 정할 거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이거 앞자 따서 상의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앞자 따는 게 있고 앞자 안 따서 그냥 받아들이는 문제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번과 2번에 보니까 관리비에도 난방비와 급탕비가 있어. 이따 보시면 이 사용료 안에도 난방비와 급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 방식에 따라 달라진 거야. 일단 공동식의 난방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개별난방은 보일러실이 세대 안에 있는 거죠. 세대 안에 있는 거야. 난방비, 급탕비 개념이 없어. 세대 안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난방비와 급탕비는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에서는 어민이 불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난방은 부대신으로 분리해서 단지 안에 공용부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난방의 보일러실은 갈치가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앙난방일 땐 난방비와 급탕비가 법정관리비 비목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관리비 안에 난방비와 급탕비가 난방 방식이 안 나왔지만 중앙난방을 이미 하는 겁니다. 중앙난방이에요. 그런데 지역난방은요. 보일러실이 단지 안에 있는 거라 단지 외부에 있는 거지. 그럼 그 보일러실은 우리 관리대상물이 아니다.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역난방일 땐 난방비와 급탕비가 관리비 비목이라 사용료로 갑니다. 그럼 관리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법정관리비 안에 있는 난방비와 급탕비 비목은 무슨 난방일 때다. 중앙난방일 땐 뜻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난방일 땐 부대실로써 우리 관리대상물이 되는 거고 지역난방은 부대실로써 기관서를 분류돼요. 기관설. 그래서 우리 관리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다만 납부만 해주는 항목이 되는 거예요. 관리비라고 하고. 넘어가서 2번입니까. 관리비의 비용이 났어. 이 비용 등은 관리비다 아니다. 아니다는 뜻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분징수 항목이 났어. 보니까 관리체는 밤의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해오 징수한다. 이 두 가지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오 징수한다 했습니다. 관리비다 아니다. 아니다. 첫 번째 장기수험 충당금이야. 이 장기수험은 사용자 부담하고 소유자 부담 비용이에요. 부담이야. 그러니까 관리비가 아니고 구분증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수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진환 실시비용이다. 이것도 구분증서 비용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소장님 하면서 이 안전진환 실시비용은 한 번도 못 볼 거야.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안전진환은 나중에 공동수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수택의 내륙구지에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자. 그런데 하자는 건 내륙구지에 하자는 건 공동수택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자와 관련된 비용이죠. 우리는 사용자 부담 없고 소유자 부담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비와 구분증서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 두 가지는 관리비다 아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냐. 관리비 비목하고 사용료 항목하고 이 구분증서를 다 섞어. 그래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증상 비용을 찾는 문제에 나온단 말이야. 이 두 가지를 찾는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는 관리비다 아니다. 그래서 부담자에 따라 사용자는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관리비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료라는 게 나왔어요. 상료.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누가 납부하는 입주자 등이 납부를 했는 거야. 납부하는 상료를 입주자 등을 대응하여 그 상료를 받을 적에 납부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상료도 비용 계정입니다. 이 비용인데 이건 입주자 등이 발생시킨 비용이야. 발생시킨 비용이에요. 그걸 관리가 납부만 대응하는 걸 상료를 하는 겁니다. 관리비다 아니다. 이건 누가 발생시키는 비용이다. 사용 입주자 등. 입주자 등이 발생시킨 비용이에요. 관리가 발생시키는 게 아닌 겁니다. 첫 번째가 전규류야. 세대 전규류입니다. 관리비다 아니다. 공동으로 사용된 시설에 전규류를 포함시키는 데 있지. 그럼 공동 전규류라는 얘기지. 이건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입주자 등이 사용한 거지. 관리비 아닌 겁니다. 공동 전규류 관리비 아니에요. 공동으로 사용된 시설에 전규류를 했잖아요. 그럼 공동 사용했다는 것은 누가 공동 사용했다는 뜻이야? 입주자 등이. 그래서 승강기 전규류가 관리비가 아닌 겁니다. 수두료 관리비 아니에요. 그럼 공동 수두료도 관리비가 아니라 상료로 가는 거야. 누가 발생시키는가? 입주자 등. 그러니까 세대의 가스 사용료 상료로 가는 겁니다.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수계 난방비와 극탕비는 관리비가 아니라 상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난방 형태에 따라 난방비와 극탕비가 관리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상료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남을 땐 뭘로 가고 관리비. 지역 남을 땐 상료 개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공동취득 단전에 건물 전체를 대상 보험료. 대표적인 게 화재보험료야. 단지 안에 전체를 화재보험료 가야 되잖아요. 관리비가 아니라 상료로 가는 겁니다. 불은 누가 내는 거니까? 입주자 등이 내는 거니까. 불은 입주자 등이 내는 거예요. 자, 입주자의 피 운영 경비와 선거 관리 운영 경비도 관리비가 아니라 상료로 가는 겁니다. 이건 관리지가 상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디 운영 경비와 선관위 운영 경비는 관리비처럼 느낌을 와요. 느낌은 관리처럼 느낌을 오지. 관리비가 아니다. 아니다. 관리지가 발생시키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럼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 이 관리비 항목하고 구분증수 항목하고 상료 항목을 다 섞어버려. 그래서 관리비냐 구분증수 비용이냐 상료를 구분제가 기부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이 회계처리는 소장님이 책임자니까. 그럼 소장님은 계정을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리비 등이라 할 때는 관리비와 상료와 구분증수 항목 중에 장선을 준다면 이 세 가지 앞서 관리비 등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용료라는 게 있어요. 이용료는 뭐냐? 공용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세대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거야. 그걸 이용돼서 얘는 잡수입 계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삿진만 할 때 승강기 이용하죠. 승강기 할 때 승강시설 이용료 부과하잖아. 그럼 그건 단자에서 잡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하시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런 게 있다면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비 등의 예치관리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관리위치는 관리비 등을 다음에 금융기관 중 입주자 대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여 관리하되 그럼 예치관리는 관리책하되 금융기관은 지정하는 겁니다. 누가 지정한다? 입주자 대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되 장선을 준다면 별도 계좌로 따로 관리해야 돼. 여기 보면 보세요. 관리비와 사용료와 이용료 등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공동 계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춘금은 사용자 부담을 한다는 한다고 오직 소유자 부담이지. 그래서 장춘금은 별도 계좌로 따로 관리해야 돼요. 여기서 할마다 나오는 게 뭐냐 장춘금을 공동 계좌로 예치가 안 돼서 정답 찾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야. 장춘금은 부담자가 달라지네 별도 계좌로 따로 예치해야 한다면 이해하세요. 하고 넘어갑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을 볼게요. 앞에서는 관리비라 했죠. 그런데 관리비는 비용 계정입니다. 그런데 관리비 예치금은 단지서 자본이나 부채 계정으로 생활통돼 있어. 비용이 아니에요. 계좌로 설명합니다.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 측의 공용 부분에 관리 및 운영 등에 비한 경비 이걸 관리비 예치금을 하는 겁니다. 관리비 예치금을 공동 측의 소유자부터 징수할 수가 있다. 그럼 관리비 예치금은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지 상자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관리비 예치금은 어떤 경우에 사는 거냐. 우리는 발생 중입니다. 5월 달 가면 5월 달에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그런데 부과 징수는 5월 달이 끝나고 6월 달에 정산을 보고 6월 달에 부과 징수하는 거야. 5월 달 가면 5월 달에 발생하지만 징수는 언제 한다. 6월 달에. 그럼 5월 달에 생활통돼 없잖아. 그땐 관리비 예치금을 먼저 선투입하는 거야. 선투입하는 겁니다. 관리비 예치금 먼저 집행하는 거야. 하고 5월 달에 끝나서 관리비 예치금에서 다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럼 관리비 예치금은 순환되는 도냐. 줄었다 늘었다면서 순환되는 겁니다. 하고 관리비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초보소장님이 부인받고 저한테 첫 번째 전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전인 소장에게 관리비 예치금 내역을 받았어. 우리 단지 관리비 예치금이 얼마라고 딱 내역을 받았어. 그런데 통장 장고 보니까 돈이 안 맞아. 안 맞아. 전화와 교수님 이거 그만둬야 돼요. 내가 채워내야 되냐고 물어봐. 그럼 내가 이제 다음 달까지 기다려봐라. 그러면 이미 관리비 예치금은 선투입이 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통장 장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내역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선투입돼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 달 되면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하지 마세요. 다음 달 되면 관리비 예치금 다 채워진다니까요. 이미 선투입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내역하고 통장 자료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정상으로 관리비 다 채워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부담했어. 소유자 상자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자에게 또 이거 반환시킬 임무가 발생해요. 보니까 관리체는 소유자가 공동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상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시켜야 됩니다. 반환하되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소년 투담을 민합할 때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상으로 잔액만 반환시키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203호의 현재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럼 갑이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했죠. 그래서 매매에서 의뢰에게 소유권을 인정시킨 거야. 그럼 우리는 소유자가 된 거죠. 203호에서. 그러면 관리체가 갑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의뢰에게 증수해서 다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럼 관리비 예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나 부채계의 생활가 거기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관리비와 관리비치면 다르다만 이해하세요. 다르다. 다음은 시설관리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장기수송객이 나왔어. 이 장기수송객이 또 소장인 머리 찌끈찌끈 아프게 하는 게 장기수송객입니다. 장기수송객이 뭔지 간단하게 표부터 볼게요. 표부터. 220페이지 펴보세요. 220페이지. 이게 장기수송객의 수립기준이 되는 겁니다. 수립기준. 220페이지. 표가 나왔죠. 수립기준 쭉 넘겨보니까 222페이지가 있어. 220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1번의 건물 외부가 나왔죠. 그 표 안에서 나무 괴보니까 외부가 나왔지. 나무 외부. 외부에서 바로 옆에 방과류의 수립기준이 나왔죠. 그럼 공동체계의 외벽 도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 옆에 보니까 수립기준이 전면 도장이 나왔고 그 표 때 수립기가 5년이 돼 있지. 공동체계의 외벽은 5년마다 전면 도장을 하라는 얘기야. 그걸 담겨있는 게 장기수송객이 되는 겁니다. 그 장기수송객은 여름의 각종 모든 시설에 교체주의가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게 장기수송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일단 수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공동체. 이게 수입대상이야. 근데 이건 나중에 정해서 공동체를 건설 공부하는 사업주체. 사업주체 또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명품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주택배사는 리모덱을 하는 자는 한 자는 대통령 영어로 전반에 따라 공동체계의 공용문에 대한 장기수송을 수입하며 그럼 수립은 무슨 분이 수립한 거다? 공용문 이게 여기서 주한식 같은 용어야. 항상 공용문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장기수송의 수립은 사업주체와 리모덱을 수입하는 거지 관리처나 소장의 수립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소장의 업무에서 장기수송의 수립이 소장님의 업무를 물리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입은 누가 한다? 사업주체와 리모덱을 수입하는 겁니다. 수입해서 이걸 제출해야 돼. 제출해야 돼요. 자 주택배사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 쪽에 제출하는 겁니다. 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이를 공동체계, 관리체계에 인계해 주는 거야. 그럼 책으로 누가 보관하는 겁니까? 관리체가 보관해야 돼요. 하고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덱을 한 적에 장기수송의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이걸 간직히 도입시켜 볼게요. 자 장기수송을 누가 수입할 거냐? 대표적으로 사업체가 수입하는 거지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장이 수입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계공사는 사업체가 수입해 주는 거예요. 수입해서 사용검사시정시 사용검사권직에 제출하는 겁니다. 사용검사시정시 제출하는 건 뭐냐? 이 법적 균에 따라 수립이 돼야 돼. 수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받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하고 치정적으로 사용검사권자가 관리측에 인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도출하냐? 자 관리측에 인계해 주는 것은 사용검사권자가 인계하는 겁니까? 사업체가 인계하는 거야. 사용검사에 인계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사업체는 장기승을 수입하여 해당 공동체계, 관리측에 인계한다고 끄집어낸단 말이야. 가입적으로 가는 거라 사용검사권을 통해서 인계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업체에 대해서 장기승계의 보완을 요구하셨답니다. 보완 요구는 누가 할 거냐? 사용검사체가 사업체에 요구하는 거야. 그럼 이쯤에서 앞으로 관리체가 사업체에 대해서 장기승계의 보완을 요구한다면 S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관리측에 누가 인계해 줄 거냐? 그 문제가 발생해. 앞으로 사업체에 대해서 누가 보완을 요구할지냐? 그 안기를 묻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이 정도만 기한하는 겁니다. 사업체가 공동체계의 공용문에 대해서 수입해 한 것을 장기승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표에 따라 사업체가 수입해 주는 겁니다. 그 표에 따라 여러분이 교재부수 해야 돼요. 또 올해 이 표에서 나중에 이 표 안기할 겁니다. 이 표에서 올해 나왔어요. 시설 딱 두 가지고 수선주의가 몇 년인지 그걸 찾는 게 났다니까. 나중에 안기할 수 있어요. 두 문자로 단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올해 나온다는데 나왔잖아. 26회 때 신문에 이 표 안기할 거 많아요. 그럼 체육적으로 누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결제해보니까 검토하고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문조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검토의 추정입니다. 입주자 대표이와 관리주체는 장기승계를 3년마다 무조건 검토해야 됩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라 추정하며 그럼 추정은 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검토하고 추정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아까 공동체계의 외벽 도장은 5년마다 도장한다 했지. 5년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5년 차 봐도 깨끗하다는 얘기야. 그럼 굳이 돈 많이 들어가는 공사 바로 5년 아니고 1년 뒤에 미룰 수 있어 없어. 그런데 3년마다 검토하고 그 추정 조정을 조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승계에 따라 주유소를 교체하는 보호사에서 우리가 미리 장기승계를 장기승춘당금이라고 그래. 그런데 장기승춘당금을 얼마를 정해볼 거냐. 그 정기금액은 반전의 장기승액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보니까 어떤 공사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럼 정기금액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검토하고 주영을 통해서 장기승금의 정기금을 늘려주자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3년이다. 이 3년이 중수자입니다. 검토는 무조건 해야 돼 하고 피해 따라 주영해도 되고 주영은 안 할 사관이 없는 거다. 이걸 정기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조정이다? 정기조정. 넘어가서 사전조정이라고 했어요. 사전조정을 임시조정이다. 이걸 수시조정이라고 이렇게 편합니다. 몇 년마다 검토조정하지만 3년 보다. 그런데 임시조정이든 사전조정, 수시조정 이렇게 편한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유소를 신설하는 등 관리권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가반수의 서면등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승금을 조정할 수가 있다. 원칙은 몇 년마다 검토하고 주정하지만 다만 우리 단지에 없는 실이 신설된 거야. 그럼 장기승금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때 입주자, 가반수, 서면등을 받은 거지. 입주자 등의 가반수는 아닌 겁니다. 이건 재산가치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한 서면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네, 보세요. 사전조정할 땐 입주자, 가반수, 서면등을 받지. 그런데 아까 3년마다 정기조정하잖아. 그런데 관리주체가 조정을 접선 후 입대의 의견을 받고 3년마다 조정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정기조정과 취지정신 절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할 때는 여러분이 입대의 의결만 받으면 되는 거야.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입대의 의결받고 조정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3년이 경과중이 될 땐 입대의 의결받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입주자, 가반수, 서면등을 받으면 수준은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차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그걸 분석하는 게 시험이에요. 신분증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3년 경과중에서 입주자, 가반수 서면등을 받기가 어려울까? 어려운. 입주자들한테도 받기도 어려운데 입주자만 골라서 가반수 밖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입주자가 그 단지 살지 않고 새 놓고 이사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쫓아가면서 가반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정할 때는 수장의 머리 찌끈찌끈 아픈 게 이거예요. 왜 입주자 다 찾아갖고 가반수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입주자가 이사 갔다면 그 사람 찾아서 편지로 보내야 돼요. 동의 받지 않으면 주중 못하는 거니까. 아, 입주자한테 뭐 골라서 가반수 받으라는 얘기예요. 뭐 이때가 받습니까? 수정에 받아야 되지. 그런데 입주민이 거기 아니면 사는 게 아니잖아. 새 놓고 이사 가잖아. 그런데 엊그제 우리 단지 가보니까 내가 추입가가야 됩니까 게시판에다 여기다 걸어놨다고. 사인하라고. 보니까 타이틀 장소에 수용점 때문에 타이틀 걸어놨더라고. 내가 이거 참 소장님이 이걸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입주한테만 받아야 되잖아. 사용자한테도 받고 있더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전화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아휴 또 아는 놈이 뭐라고 한다고 할까 봐. 그냥 참았어. 당연히 다시 해야지. 나중에 다 걸려요 이거. 나중에 걸리면 장키스는 크게 걸려요 이거는. 의법이죠. 거기다 소유자하고 관계까지 있어서 사용자도 거기다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 그건 의법이에요. 물론 이 서면동이 안 받았다고 해서 이 자체가 문제되진 않아. 그런데 아까 관리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가려야 했잖아. 법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제가 전화 가면 관리사에서 전화 와. 교수님 어디로 이사 갔다면서요. 우리 관리단지라고 얘기해 제자들이. 그래서 관리사무소 전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가봤다. 전출입할 때 아무도 없어서 와이프 보네요. 정산물 때. 그런데 아무도 없어서 제가 정산물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파트 잘해요. 시비 안 거려요 저는. 자 217회씩 갑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 넘겨도 상관없어요. 우리 장기성에 따라 그 시설을 교체하고 사야죠. 그럼 돈이 필요할 수 없어. 있잖아. 그걸 미리 정립하는 것을 장기성 충대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정의부터 볼게요. 관리주체는 장기성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유소의 교체비 보수에 비례한 장선 충남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부터 증사하여 정입한다. 그러면 장기성에 따라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하여 정입하는 비용을 무엇을 해야 한다. 장선 충남이야. 그런데 이 용어도 바뀌어요. 공동주택은 장선 충남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서는 이걸 특별 충남에서 이름이 달라. 그런데 공동주택은 장선 충남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증수하는 겁니다. 소유자. 그럼 사용자 부담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관리비와 구분하여 증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시험에 놔도 장충금을 관리체가 소유자와 사용자부터 증사하여 정입한다 해서 X 던지는 거예요.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 부담만 기억하세요. 장기성에 따라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하여 정입하는 비용을 무엇이냐고. 장충금. 부담은 누구야 한다.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정에서 사용자 부담하지 않고 소유자 부담 계정은 두 가지야. 관리비 예침하고 장충금 이두 가지만 소유자 부담이고 사용자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세부진행은 나중에 정의할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거고 하는지 다 정의할 겁니다. 미인번입니까. 소유자의 반환 등이 있는데 이해만 하세요. 공동식의 소유자는 장충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관리비 사용료 구분증서 항목과 유용기 등 한 세대의 통합부가 하는 겁니다. 통합에서 부가하는 거야. 그럼 입주자는 이미 세놓고 이사 갔죠. 그럼 사용자가 통합부 하니까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지급 청구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소유자는 반환시킨다 안 시킨다. 반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장충금은 누가 부담자니까. 소유자가 부담자니까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거야. 그런데 지급 청구는 반환시켜야 돼요. 나중에 사용자가 관리 측에 확인서 발급을 치면 확인서 발급을 해줘야 돼. 그럼 확인서에 받고 정산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사 갈 때 정산보고 떠나잖아요. 소유자가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해 줘야 돼. 본 부담자가 누니까. 소유자니까.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소유자 부담이니까 팔레이셔도 소유자가 반환시키도 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법조문에 없다 보니까 소유자가 반환을 잘 안 해 주려고 그래. 이것도 장충금도 몇 년씩 전세 넣은 것도 목돈이거든. 그러니까 잘 안 돌려주려고 한다 보니까 법에서 법문화 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사용량 부담자가 아니에요. 본 부담자는 누구다. 소유자로만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자. 넘어갑니다. 자 225페이지 봅니다. 220페이지. 자 지금부터 하자담보측과 하자 보수기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뽑았습니다. 고장이 봤으면 소나타 현대자동차에서 에이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색도 잘못 건설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하자에 대해서 하자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에이스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뽑았습니다. 어디서 무상정비하는 겁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공동체색도 하자담보책임자 있잖아. 누구냐. 이건 아무것도. 이건 짐 설명해도 나중에 기본서 때 다 도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사업체는 공동체색에 하자에 대해 분양했다는 반보책임을 부담한다. 그럼 공동체색을 건설하면 사업체가 하자 반보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체가 건설했잖아요. 그럼 누가 하자담보책임자. 사업체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건설하는 거예요. 사업체 건설이니까 사업체가 하자담보책임자가 되는 거지. 소나타 어디서 고쳐줘요. 현대자동차 해주잖아. 누가 만들었으니까. 현대자동차. 그럼 공동체도 하자담보책임자인 사업체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체의 범위는 공중부하고 지대부이 좀 달라. 다음은 사업체가 하자담보책임자인 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뽑았다고 한없이 정비하느라 일정 에이스 기간만 하지. 공동체도 에이스 기한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하자담보책임기한이라는 겁니다. 하자담보책임이니까. 왜 이렇게 뻥하니 이렇게 쳐다보세요. 반응 좀 하세요. 이거 여러분이 다 집행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인데 기산대의 범위만 볼 겁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재중대성, 쇄물의 내구연합 및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체의 내력구조 및 쇄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용어로 정한다. 그럼 최대 몇 년 범위다. 10년 범위야. 그런데 10년 범위인데 거기에는 내력구조 및 쇄공사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럼 넘겨보니까 표가 나올까요. 표 227페이지. 이게 대통령으로 하자담보책임이니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따 보시면 그 안에 볼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 내력구조은 10년입니다. 몇 년이다. 10년. 그러면 쇄공사는 2년차, 3년차, 5년차 있다. 그래서 227페이지가 그게 쇄공사입니다. 쇄공사도 거기 보니까 쭉 넘겨보시죠. 22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니까 227페이지 맨 위의 끝에 기간에 2년짜리가 있죠. 바로 밑에 3년짜리가 있지. 쭉 넘어가서 229페이지 보니까 5년짜리 있지. 그럼 쇄공사 2년차냐 3년차냐 5년차 찾는 문제가 나와요. 올해 벗겨서 나왔어. 이거 나중에 안개할 겁니다. 두 문자 따서 단개할 거예요. 이것도 죽어라고 심해서 나올 거라고 내가 강조했는데 홀라당 벗겨 나왔어. 그래서 줄 써서 개줬어요. 신문은 이런 표 같은 게 안개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만큼 신문가 어려워요. 범위가 넓고. 우리는 심의 실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최대 몇 년 범위다. 10년 범위라 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10년 범위에서 사업체가 하자부수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행기간 보겠습니다. 청구는 나중에 청구는 누가 할 건지 이행을 따질 거고요. 하자부수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2번에 3번에 보니까. 사업체는 하자부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월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수를 통보하고 그 계획대로 공사한다. 그게 사업체의 하자부수 이행기간입니다. 청구받고 몇 이내 이행을 해라. 10원에 이행을 해줘야 돼요.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자고 청구받을 때 하자부수 해주라는 얘기예요. 며친나 하더라. 15일. 나중에 15일가 또 중요 숫자가 돼요. 그런데 사업체가 10원에 이행을 했는데 이행 없는 경우도 있다 없다. 이따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체가 이걸 담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행을 담보해서 예측을 하자. 보수 보증비를 하는 겁니다. 청구받게 되면 10원에 이행을 하잖아요. 이행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걸 담보하라는 얘기야. 뭘로? 하자 보수므로. 그럼 여러분들이 단서 하자 충격했습니다. 10원에 이행을 하잖아. 그럼 사업체에 예측하면 하자 보수믄 가지고 우리가 공사 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동체의 하자 담보체는 사업체로만 기억하세요. 하고 세대 사업체의 하자 담보체는 10년 범위라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본문 들어갈 때 걔만 이해하시면 다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디테일한 건 그때같아서 설명할 거니까. 너무합니다. 자 235페이지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이 나왔어요. 예치문제가 나왔죠. 사업체는 대통령 영어로 전반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한다. 그래서 하자 보수 보수 보수는 누가 예치하는 거다. 사업체가 하자 보수 이행을 반복해서 예치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치 방법은 현금 예치할 수도 있고 보즄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체에 대해서 청구했죠? 몇 일에 이행을 할 때 사업체가. 10원에 이행하잖아. 이행할 땐 예치하면 하자 보수 가지고 공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을 예치할 땐 이 돈은 사업체 돈이에요. 그런데 사업체가 하자 보수 이행을 잘했잖아. 그럼 나중에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담보복지에 예치한다고 하니까 반환을 한다는 한다고 해서 반환 비율이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돼요. 반환 비율이. 그런데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했다면 반환하는 겁니다. 보증서는 반환 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보증기한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입주자 대표인은 사업체가 예치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다음에 구매했다는 따라 순차로 사업체에 반환합니다. 그러면 일시 반환이라 순차 반환이야. 그래서 담보체인이 끝날 때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반환시켜서 최대 10년 차에는 100번 다 반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우리 심사원 반환 비율이 취재가 되는 거야. 나중에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체인은 사업체가 되고 사업체가 하자 보수을 예치한다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자 담보체인은 누구고 사업체체 최대 몇 년 범이고 10년. 그러면 하자 담보체인을 담복해서 예치한 금을 하자 보수 보증금을 하자 보수 보증금을 하고 사업체가 예치한다면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자 보수은 한 해의 증서가 되지 개정과목은 아닌 겁니다. 개정과목 아니에요. 증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240페이지입니다. 자 보니까 하자 심사 분쟁조정에 이걸 주어서 하자 분쟁조정에 대한 겁니다. 이해만 하세요. 담보체인이 하자 보수과 관련한 아래의 사물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 심사 분쟁조정을 둔다. 이걸 주어서 하자 분쟁조정에 대한. 그럼 앞으로 하자는 어디서만 정한다. 하자 분쟁조정에 대한. 그럼 하자를 제한 나머지 공동주택관리관한 분쟁은 앞에서 배웠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서 주정하는 겁니다. 아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 나왔잖아. 그럼 거기서 대표적인 게 나오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 대한 주정상이 아닌 거 아니냐 할 때 하자 보수 제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자 보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서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정한다. 하자 분쟁조정에서 주정한다면 이해하세요. 주정의별로 주정의 사항이 달라지는 거야.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성은 나중에 할 겁니다. 올해 싹 개정되는데 올해 주체가 안 됐어요. 아마 내년도는 한 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주로 하자 분쟁은 신무보다도 법규직에 많이 주체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이쪽은. 자 222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다 왔어요. 지금부터 안전관리기입 원지 설명할 겁니다. 이것도 중요지명이라고 강행규정입니다. 자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설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수집하이고. 그럼 장기 승객과 안전관리는 또 구분하셔야 돼요. 자 사업체가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것을 장기 승객을 하는 겁니다. 사업체가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장기 승객. 그러면 여기는 관리주체가 수집하는 겁니다. 관리주체가 설문이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것은 안전관리기야. 보세요. 수집의 목적이 달라지고 수집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자. 개념을 알아야 다음 주 기본소리가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사업주체가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것은 장기 승객. 관리주체가 시설문이란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수집하는 것은 안전관리를 이해하세요. 나중에 소장의 집행업은 안전관리도 소장님이 3년마다 중화독되어 있어요. 절차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안전관리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진단할 수 있는 것도 다 배울 겁니다. 나중에 앞잡다 당겨야 돼요. 표도 해마다 나오는 편이니까. 자 263페이지입니다. 다 왔어요. 안전적음의 시시가 났어. 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체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등을 재미 재난 등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위 유지관리라는 특별법 제21에 따라 지침해서 정하는 안전적음의 시시 방법이 절차 등에 따라 공동체의 안전적음을 시시한다. 그럼 안전적음은 누가 시시하는 거다. 관리주체 시시하는데 시행기입니까. 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시시하는 겁니다. 그럼 안전적음은 이해하셔야 돼요. 안전적음은 건축에 대해서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설관련 시대에 인업했죠. 컨크리트는 압축력에는 강하나 인장력에 약화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시설관련 교수들이 계속 손목 누르죠. 안 눌러요? 누르잖아. 위에는 압축력이고 밑에는 인장력이잖아. 인장력이니까 아파트는 사인장 균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크리트에서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균이라는 얘기야.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거니까. 그럼 아파트도 대표적인 컨크리트 구조물이죠. 그럼 균열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소장님이 반기마다 공동세계, 여백의 균열을 조사하는 길을 안전적음을 하는 겁니다. 균열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는 이 안전점에 보유장부서 망원경, 카메라, 돈복이, 컨크리트 균열복 측정기와 5m 이상 주저와 누수탐증을 각각 한 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소장님이 반기마다 균열 조사하는 길을 안전적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다 끝났어. 이 개념만 알면 다음 주부터 기본소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적인 개념이 말이야. 입재피 이겨상이 무엇이냐. 활제의 수정의무가 무엇이고 수정의 집회무가 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모르면 기본소리가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시설균도 배우고 시설에서 살균도 다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본문에 써와 안전적음이 나을 때 이게 소장님이 균열 조사하는 얘기다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안전관리기 무엇이냐. 장식이 뭔지만 개념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로써 기초과정 다 끝났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뭐 박수식이 아니라 저는 다다음 주부터 기본소를 들어갈 줄 알았더니 다음 주부터 기본소를 들어가면 돼요. 근데 기본소가 10월 둘째 주에 나온대요. 지금 원고 수정 다 끝났어요. 제가 기본소 만들어보니까 근데 또 수정과정 거치고 편집과정 거치고 인쇄 들어가야 돼. 근데 애들은 인쇄가 또 까다로워요. 다른 회사들은 기본소에 한 색깔밖에 없거든. 애들은 이도로 해서 포인트에다가 다 파란색으로 다 치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쇄계는 더 길어지는 거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본소 할 땐 가재본이 나올 거야. 일부 복사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듣는 분은 거기다 올려줄 겁니다. 올려줄 거야. 그럼 다음 주부터는 기본소니까 그때부터는 2차도 조금씩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내년 26회 때는 경쟁률이 몇 대 몇일까. 정확히 예상 못해요. 근데 일단 25회 때 일단 2차 재수생맘 대략 1900명이 나올 거야. 2차 재수생맘 그 자체가 일대의 경쟁률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분들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동참하신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공부 시작해야 돼. 그게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2차 준비하신 분들은 동영상 듣는 분들 두 과목 준비한다고 여유피면 안 되는 겁니다. 2차만 준비하신 분들 여유피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주우라고 공부해야 돼. 동사생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2차 과목 아니요. 재수생들 놓으면 안 돼요. 주우라고 공부해요. 왜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분석해보면 의외로 최고 득점자 고득점자 비율은 2차 재수생보다 동사생의 고득점 비율이 더 높아요. 왜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2차만 하시면 여기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2차 재수생이 더 높아. 그런데 고득점 비율은 동사생이 더 높아요. 그동안 수석 합격자도 계속 동사생 안에서만 수석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사생도 충분히 2차 재수생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재수생도 여유피지 말고 주우라고 공부하고 동사생은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다만 비율은 1차 쪽에 의미를 더 두셔야 돼. 1차에 떨어진 2차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2차 전혀 안 보면 나중에 7, 8월 달에 절대로 못 따라가는 겁니다. 2차 재수생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제가 밴드에다가 밴드 가입하라겠죠.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숙제 올려드릴 거야. 숙제인데 2차 재수생들은 꼼꼼하게 다 풀어봐야 돼요. 동사는 한 번쯤 오일 수 있으면 한 번씩만 훑어보세요. 훑어본 거 안 훑은 건 나중에 7, 8월 달에 공부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의 개념을 바꿔서 제가 오일 수 문제 볼 때 이래서 틀린 거구나. 이래서 오는지만 한 번씩만 좀 읽어보라니까. 동사생들은 오케이? 그것만 하면 7, 8월 달에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어요. 물론 힘들지만은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다고 그 숙제만 해주세요. 밴드 가입하라 했잖아요. 010-8824-6109 자, 여기로 제 전화번호니까 전화해갖고 자, 밴드 초대장 보내야 되나 하면 돼요. 아무나 가입 못해요. 에듀스 사람만 가입해. 회장님이 여기다 써도 된다고 허락 다 받았어요. 그래서 밴드 초대장 보내려면 제가 초대장 문자로 보내줄 거야. 링크에서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자료 아무데나 퍼가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제작권 다가올 거니까. 에듀스 사람들하고 저한테 수업 붙는 사람만 활용해야 돼요. 그건 족보예요. 우리 경쟁사회에요. 지금 2차 상대평가 우리만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덟zam